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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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점은 다음, amanah.my isn't it. Whatever would be the next step then for Amana after, know that you've been registered by the RES. So what's the next, the next step in addition to the statement? According to the planning is that we're going to have a series of meetings we're going to map the various activities that we'll be doing 그리고 이 국민들이 대응을 통해서 부모님의 수정룡을 포함하고 이 국민들이 생겨내려고 하여서 이런 것들을 위한 또한 것이고 다른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 또 다른 것들을 알게 된 것들 도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같은 의견은 마을 보게 되자면, 하나하나, 한국의 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적이 tim에 대부 flown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이니라는 캠프를 보여줄비는 이니라는 이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뇌 두 Pixies b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길정한 경우는 함께 함께 있는 주민들이 그는 일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일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심이 이길정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길정한 것입니다. 뇌지업이 하나의 힘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게 있는지? 이길정한 것입니다. 수요일 후에는 공원에 함께 사는 공원의 성에 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